트위치와 유튜브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빛베리는 1996년 3월 14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. 인터넷 방송 외에도 프로 코스튬 플레이어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본명은 천에서이고 키는 168cm, 몸무게는 51kg이고 혈액형은 O형, 발 사이즈는 240mm, 몸매는 65H입니다. 2017년 8월경에 아프리카TV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주력 콘텐츠로 삼아 베리라는 활동명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. 그 후 11월 23일에 배그사관학교 공개 오디션에 참여했는데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화제를 모으며 방송 시작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애청자가 6만 명을 넘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. 트위치에서도 방송을 하면서 외국인 팬들도 많이 생겨 영어 공부를 한 것인지 영어로도 소통을 한다고 하네요. 2019년에는 남성 잡지 맥심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 큰 인기를 끌어 2020년 5월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.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7만 명인데 사진들을 보면 평소 패션 센스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. 중학생 때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아이돌이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었는데 2022년 2월에 첫 미니앨범을 발매하면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빅베리님의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.